시간만 되면 그냥 여유가 있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생각 못해서는 이런데 살고 싶지 내 생활이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출근해서 계획적인 하루 일과표가 짜여졌어 내가 보기에는 안녕 땡큐 아르바이트생 빌락날락하면 되겠지 했는데 와서 보니까 실전이야 전투야 선생님 마음의 준비를 6명이 들어왔어요 진짜 우더 받는다 맞아요 불고기 라이스 하나 불고기 누드 하나 치킨 10개 2개 만두 라면 2개 치킨 5개 하나 덤블링 6개짜리 자 선생님 뭐 뭐 잠깐만요 만두 12개 뭐 필요하세요? 만두 또 왔어요 손님이? 잠깐만 나 좀 진정하고 할게 그렇게 나도 흥분하지 않자 흥분하지 않자 하지 않아 그냥 내 느낌에는 약간 뭐 한 가족이 이렇게 하는 식당 같은 게임이었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 엄마 여동생 데리고 이렇게 그냥 하는 힘들어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드라마 하나를 찍었다 그냥 어떤 드라마 하나 찍은 것 같은 기분 맛있대요? 다 먹었잖아 긁어서 먹어 드라마가 작가가 써준 드라마가 아니고 우리끼리 라고 볼 수 있는지 나ecTP 날속 힘read 무언진리 그 사람单 micharken 그래 Squash 놈 놈 놈 놈 놈 놈 놈 . . 어머니 갔어? . . . . . . 됐다 남는 주신 일제에 놀이공간에서 놀이공간에서 왔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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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선생님 포격 행위를 하시던데요 이제는 잔을 딱 맞추겠더라고요 밑석에 갈아서 저는 상무하고 싶습니다 아론 아 아 와, 사람 좀. 아이참 심란 시럽네 거.